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뵙게 되어 진짜 좋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에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요? 김씨에게서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김씨는 늘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베트남, 한국, 일본, 미국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하노이에서 왔어요.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어디에서 사십니까?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해에서 살아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아요.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국적이 어디입니까? 베트남, 호주, 프랑스,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스물다섯 살이에요. 스무살처럼 보이는군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저는 회사원, 공무원입니다.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에요. 아니요, 주부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에 처음으로 왔습니까? 하노이에 온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두 번째네요. 여기서 살기에 익숙하세요? 하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서 공부합니까? 어느 학교에서 공부해요?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베트남어를 배워보는 게 어때요? 베트남어를 배워보는 게 어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모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별일이 없으시죠? 잘 지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되었어요? 일이 잘 되고 있겠죠? 강사가 잘 되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군요. 모든 것이 계획과는 어긋나요. 참으로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 상당히 바쁘시죠? 만사가 예상보다는 잘 되어 갔어요. 모든 일이 잘못되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사업은 어떠세요? 하시는 일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잘 돼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이에요. 그럭저럭요. 그냥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당신은요? 당신은 어때요? 저도 그래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아버님의 병화는 좀 어떠십니까? 따님은 대학 잘 다녀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자동차로 왔어요. 그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우린 모두 당신이 보고 싶을 거예요.